버스크 말까 버스크 말까 벗벗벗벗 안녕하세요. 유스 비입니다. 오늘은 리커버리 딥스를 해보려고 합니다. 딥스는 꾸준히 안하는지 좀 되어서 잘할진 모르겠네요. 사실 입밥 좀 깔았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볼게요. 무겁다. 몸이 안 올라간다. 안되겠다.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겠다. 버쨰. 어디 이번에는 아직도 무겁다. 더 버쨰. 이제는 되겠지? 더 버스면 추운데 어쩔 수 없다. 버쨰. 진짜로 이제는 되겠지? 아 가까워라. 장갑이 문제인가? 그래. 벗자. 이것도 벗어야 되나? 버스크 말까 버스크 말까 벗벗벗벗벗 내 몸은 소중하니까. 정신 차리고 제대로 도전. 가벼워. 느낌 좋아요. 열아홉 개. 숨기게 한 줄 알았네. 잠잠잠잠 사.. 30개를 못하나 실화냐 이야.. 아.. 약해졌네 오늘부터 50개 가능할 때까지 뚜껑 들어간다 여러분은 한번에 딥스 몇개나 하시나요? 딥채몇? 리커버리 딥스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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